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칼럼 을 쓰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순득 대기자입니다. 이 글을 보면 감정적인 글을 많이 쓰죠. 그래도 감성적인 글을 쓴다 해서 제가 나무라지는 않는 것이고 오늘 동아일보에 간판급 조너리스트니까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성난민심 대통령 바꾸고 싶다는 분노분출선거 아니다고 말 못했던 참모진이 간신이다 이렇게 해서 뭐 dj가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나 다 집어치우고 이 김순득 대기자의 가장 큰 특징도 절대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이 바로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식이 대기자로 해 가지고 이런 논평 쓰는 거 보면 다 헛소리들인 겁니다. 왜 실제를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부정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칼럼을 대기자 칼럼이라고 이러면 동아일 버젓 실린 걸 보니까 제가 한마디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은 지난 10년 동안의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작을 지적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건을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때문에 선거졌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정권 심판 논의였고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그냥 논리적 비약을 해서 딱 잡아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의 화끈한 조작이었다. 완전히 여러분 저하고 김순덕 대기자하고는 사안을 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 주장은 김순덕 기자가 아마 이대영 문과 출신일 겁니다. 문과 출신들은 이런 논리적 비약을 많이 하죠.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못할 겁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자주 소개하는 ai 반도체 이름들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걸 만드는데 8단을 쌌는데 지금 김순덕 대기자 이야기처럼 논리적 비약을 해 가지고 2단 쌓고 8단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문과 우위의 사회고 돈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지만 돈을 쓰고 폼을 잡는 세력들은 다 문과 출신들 인 겁니다. 이대영 문과가 무슨 그렇게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젊은 날 수량 분석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닥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런 무식한 이야기는 저는 안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심판이 뭔가 심판이고 국힘당 사람들은 표를 많이 줬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한 거냐 이야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줬고 경기도는 네 장당 한 표를 훔쳐 더블당 줬고 인천 광역시는 다섯 장당 한 표를 훔쳐 더블당 줬고 부산광역시는 다섯 표당 1표를 해 가지고 줬고 그럼 부산에서 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연히 당일투표에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가 가지고 국힘당 여러분 후보를 줬으니까 이긴 거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심판이었다 북조선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이번 선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표 던졌고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면 본인 재임 2년 동안에 대통령 놀이를 열심히 하셨지만 국정 현안의 경종을 못 따져 가지고 소심하고 비겁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선거 문제를 방치했던 것이 패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거를 나무라지만 선거를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잔뜩 썼습니다. dj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dj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적성 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불안하고 불길할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의 칼름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산의 본질을 흐리고 문제를 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식자청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 다음에 이런 벌 받을 겁니다. 그 벌은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암세표가 완전히 나라를 삼기 전에 고쳐야 되는데 모두가 암이 발병했는데 암이 없다고 나는 암 모른다고 나는 안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 암 걸린가하고 내하고 관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벌을 세월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치르게 되겠죠. 돈은 이과가 벌고 홈은 문과가 지고 나라는 문과가 망치는 겁니다. 어쩌면 조선 후기하고 그렇게 같은 줄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조선 후기에는 엔지니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돈은 이과가 벌고 폼나게 돈은 문과가 쓰고 그리고 나라는 문과가 망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희숙 후보가 나왔던 전현희 후보와 붙었던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왼쪽을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이거 보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이렇게 15%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뭡니까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모두가 다 차이집이 다 풀렸습니까 사전투표 하면 용을 쓰듯이 민주당은 어떻게 다 이깁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한께도 똑똑한 애들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공작시간에 종이를 여러분들 물감을 붙여서 딱 하면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데요 그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가 다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 모양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차이집이 이론적으로 영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하는 상태를 수렴시키게 되면 규칙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찾아낸 규칙이 사전투표장에 오신 세 사람당 한 사람의 표를 가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모은 다음에 더불당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것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오른쪽에 제야전문가의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성동국합의 전현희 후보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윤희숙 후보가 8094표 차이로 승리한 당선자인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윤희숙 후보가 6478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전현희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5%인데 59%를 뻥튀게 했지 않으면 플러스 14%를 더해준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윤희숙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3%인데 사전투표 득표를 40%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3% 사전빼기 당일 이걸 이게 김순덕 대기장께 눈이 안 보일 겁니다 왜 문과 출신이니까 문과 출신하러 양심이 있으면 보일 건데 이게 뭔지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런 것이 본인이 뭔지 알면서 이따위 이런 칼럼을 어떻게 씁니까 그게 이런 동아일보 대기자 여러분들 수준인 겁니다 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겁니다 지금 칼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을 여러분 다 분석해 보니까 선거를 완전히 조작을 해 가지고 제2아 전문가가 추정을 해 보니까 전현희 후보가 원래 조작이 되지 않았을 때 5만 표를 받았고 윤희숙 후보가 5만 8천 표를 받아 가지고 윤희숙 후보가 8,047표로 승리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해 가지고 전현희 후보의 표를 5만 표에서 6만 5천 표로 끌어올려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파진영은 선출직 공직자 되기 어렵습니다 1만 4천 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김순덕 대기자가 여러분 칼럼에 윤석열 책임이었다 닥치고 나서 윤석열 정권 책임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토 나오는 거예요 토 왜 거짓말의 토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거짓말이 좀 성행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면 한 번 보시죠 이게 동작을 해 나경훈 후보 여러분들 성적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더블당은 항상 풀렀습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 크기가 어마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7 국외 부재자 투표 플러스 26 올해는 거소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관외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동별로 여러분들 다 손을 댄 겁니다 이게 김순덕 대기자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죠 꼭 문깔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눈이 가려 가지고 그냥 눈을 감는 거겠죠 그러면 칼럼 쓰지 말라 이야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다른 주제 쓰고 내가 굳이 당신한테 부정 쓴 거 있다고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당신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야 거짓말은 당신들이 팬을 가지고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직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왼쪽을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하니까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류삼용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를 얻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표혜를 145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52%로 만든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의 60%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 이름들 대성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의 60%를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의 46%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4% 류삼용 플러스 14% 두 개 합치면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14 14니까 아니네요 28%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2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께서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더불당은 37% 국힘당은 61%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조작해 가지고 37% 후보를 52%로 만들고 61% 받은 후보를 46%로 만든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24,080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윤희숙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나경훈입니다 나경훈 24,00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9,030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저 승리한 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14,53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누가 집어넣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중국 공상당 이름이 집어넣습니까 이건 누가 집어넣어 관천에 있는 중앙선관 이름 조작에 집어넣어 준 거잖아요 이런 짓들을 세금 먹고 이러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실제 사전투표를 전혀 모르도록 다 여러분들 감쭤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를 실제보다도 9.31%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저는 이야기가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개인적 감정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 개입할 거 없이 여러분이 또 안 믿어지면 한 사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의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붙은 데입니다 표를 얼마나 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사전투표 수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쏟아 넣은 거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2%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33%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국외 부재자 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 사이에 당일 투표가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거의 0에서 3% 차이가 나야 되는 걸 33%가 맞는 완전 밥인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그다음에 동별로 플러스 15% 플러스 14% 플러스 9%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이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0에서 3%를 넘어가는 것은 선거 관리 위원하여 표를 더해 준 것을 뜻하는 겁니다 표를 더해 가지고 왕창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표를 더하면 이런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호영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아이들이 종이 색종이가 여러분들 물과 묻혀 폈을 때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언제 나오는가 하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량의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표를 더하고 한쪽 에는 표를 빼앗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15 14 14 14 나오는 것을 0으로 이런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한 규칙은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자리세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바보천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3사람당 1장을 훔치든지 4사람당 훔치니까 사전투표의 입장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죠 자리세를 많이 받아서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겁니다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는 인천광역시 개양을 선거해서 당일 투표의 48%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율이 46%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를 아껴가지고 표를 만 724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몇 프로 만들었습니까 60% 뻥튀기한 겁니다 60 빼기 48 플러스 1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50대 48로 2%포인트 여러분 이긴 겁니다 50% 당일 투표 득표로 50%는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로 5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가 만 724표를 이재명 후보만께 더해 줬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표를 빼앗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숫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50%가 38% 쪼그라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를 구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51%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긴 선거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38000표 원희룡 4만표로 2327표짜리 원희룡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724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왕청 대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7749표짜리 이긴 거지 않습니까 나라 망한 겁니다 저는 이 나라는 그냥 이대로 흘러가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화끈하게 조작질을 또 당해 가지고 그냥 권력이 넘어가면 수십 년 앞으로 가겠죠 그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한 뒤가 7749표짜리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제 이야기는 김순덕 대기자처럼 닥치고 윤석열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걸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아무리 밥 벌어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좀 달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양심이 뭡니까 그냥 완전히 강철로 깔았는지 이 사람들 보면 도대체 야 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는지 제가 기가 찰 때가 있거든요 뭐 잘 먹고 좀 덜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야기죠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승난민심 그게 아니야 4월 10일 총선은 김순덕 대기자 4월 10일 총선은 선관위 주도 화끈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야 서울 49개 선거구에서는 대부분 1만 5천표 내외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2020년 4.15 총선보다도 더 화끈하게 조작할 수 있었지 왜냐 사전투표를 많이 버풀려 가지고 사전투표 조사 1380만 명이 220만 표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조사 많이 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통행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줄 수 있다는 것 같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야 고관대작들이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법대들은 다 어떻게 나왔는지 머리에 참 내가 볼 때는 뭐 맞게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